Believe in yourself. 너 자신을 믿는다. 믿어라. From trash to music. 쓰레기로부터 음악으로. 여기는 이제 from A to B. A로부터 B로라는 뜻이죠. Tears of joy are rolling down my cheeks. 여기가 주어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지, 이즈가 아니라, 조이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들이 나의 뺨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I'm so happy and through. 나는 매우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전율합니다. 여기 사람 감정이니까 수동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동사 표현은. 해피는 형용사니까 ed 붙이면 안 돼. 사람 감정은 수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내가 새였다면 나는 날았을 것입니다. 자, 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시제가 지금 현재 시제잖아. 여기 아와 롤링, 현재 진행. 근데 여기 보면 과거를 썼죠? If 보고. 우리가 요 챕터에서 배우는 이걸 가정법 과거라 그러지. 여기는 was 대신에 were를 쓰고. 이거 많이 쓰고. 여기는 would. will을 쓰면 안 되는 거지. 여기도 m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 과거 시제를 쓰는데 현재 시제로 해석. 내가 새라면 나는 날 것이다. I look around. 나는 주변을 돌려봅니다. The other members in my orchestra. 나의 오케스트라의 다른 멤버들도. other에다가 이렇게 더자를 붙이면 이게 지칭하는 대상이 지칭하는 대상이 남은 전부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인데 모든 다른 멤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의 오케스트라의 다른 멤버들도 are hugging one another. 서로를 포옹하고 있습니다. our concert has just finished 이럴 땐 막 이건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이 되겠죠. 막 끝났습니다. 그리고 everyone is standing and giving us a big hand 모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A and B 이거는 이제 4형식이어서 간목에게 직목을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주고 있습니다. none of us ever expected 우리 중에 누구도 부정 해석해야죠. 누구도 뭐뭐 하지 않은 이렇게 자,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ever 결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이 날이 올 것이라고 It has been a long journey 그것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my name is 안드레아 and I'm a violinist in recycle orchestra 내 이름은 안드레아이고 나는 바이올린 니스트입니다. 그 재활용 오케스트라에 why is it called recycle orchestra 왜 그것은 불릴까요? is called O형식 수동퇴야 그래서 뒤에 수동 다음에도 명사가 나와있는거야 목적격 보호라고 왜 그것은 재활용 오케스트라고 불릴까요? It's because 왜냐하면 our musical instruments are made of object from a landfill 우리의 악기들이 만들어졌다. be made of 뭐뭐로 자, 쓰레기 매립장의 물체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that's why because가 들어갈때는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뭐 that이나 it이나 상관없어요. why 들어갈면 그래서 그래서 it's also known 그것은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수동퇴죠? is known as the land of field harmonic orchestra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의 조화의 오케스트라로서 most of us in the orchestra 오케스트라의 대부분의 우리들은 뭐뭐로 be from where are I from 출신을 물어보는 거죠. 캐테우라 small town in 파라구아이 파라구아이의 작은 마을 캐테우라 출신입니다. there is a huge land fair in our town 우리 마을에는 커다란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존재 구문이지 there is a there 뭐뭐뭐가 있다 some people even say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말합니다. 캐테우라 itself is a giant land fair 이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그 자체가 커다란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many of us are poor 많은 우리들은 가난합니다. there won't many hopes and dreams in our town 우리 마을에는 많은 희망과 꿈이 없습니다. 이것도 존재 구문이죠? there is a there 뭐뭐뭐가 있다 없다 주어는 이럴 때 존재 구문에선 뒤에 나오는 거야 everything began to change however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when we meet Fabio Chavez 우리가 Fabio Chavez를 만났을 때 Fabio was an environmental educator and a musician Fabio는 환경교육학자 그리고 음악가 이었습니다. he want to teach us music 그는 우리에게 음악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4형식이야 그러나 there was a big problem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존재 구문이죠? there were only a few musical instruments a few 몇 개 a few 다음에는 복수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s가 붙어 있죠? a little 은 뒤에 단수야 둘 다 해석은 똑같이 약간의 오직 약간의 악기만이 있었습니다. In the whole town 전체 마을에 We can offer to buy new one 새로운 것들 이거를 받아주겠죠? 우리는 새로운 악 새로운 것들을 사는 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Fabio didn't give up Fabio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He said that 그는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ould make musical instruments 우리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with object from the land field 쓰레기 매립지로부터의 물체들로 Talented man 요게는 요렇게 전체 수식하니까 재능 있는 한 남자 네임드 피피아 피피 그래서 니콜라스라는 이름의 한 재능 있는 남자가 Was able to put this idea into practice put into practice 실행에 옮기다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He made violin from oil drum 그는 기름통으로부터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He turned water pipes into flute 그리고 물 파이프를 flute 그 악기죠 로 바꾸었습니다. We had another problem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nother는 뒤에 단수가 와서 또 다른 other 다른 이라는 뜻인데 other는 뒤에 복수가 오는 거야. Problem이 지금 단수니까 another가 맞는 거야. No one 어떤 사람도 몰랐습니다. 부정으로 해석해야죠. No니까 How to play musical instrument 음운사 투부정사 음운사 동사에 알지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We didn't 여기서 No one 은 Fabio 빼고 We didn't even 우리는 심지어 몰랐습니다. How to read music 어떻게 음악을 읽는지 여기서 음악은 악보를 뜻하는 거죠. Fabio taught us with great patience. Fabio 는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큰 인내와 함께 step by step 한 걸음씩 We began to make some sound on our instrument. 우리는 소리를 어떤 소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악기로 I still remember the first piece of music. 나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 첫 번째 piece of music. 그 첫 번째 음악을 악보를 우리가 연주했었던 그래서 이 됐은 뒤에 보니까 목적 없으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It was very short and mostly out of tune. 그것은 매우 짧았고 그리고 대체로는 음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나 It was the most beautiful music to us.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우리에겐 We felt a new hope in our heart.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From then on 이런 오는 계속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We gather 우리는 모였습니다. 연습하기 위해 매일을 to 몸하기 위해 One day 어느 날 Fabio told us some great news. Fabio는 사형식 감목에게 직목을 우리에게 어떤 아주 훌륭한 뉴스를 말 소식을 전했습니다. We are going to have a concert A real concert 우리가 콘서트를 가질 거라고 진짜 콘서트를 And here we are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In front of hundred people 수백의 사람들 앞에 여기도 이제 존재구문인데 아까 존재구문 지금까지는 There is there 이렇게 나왔죠. 대열 대신 Here 이럴때는 근데 또 여기에 라고 해석을 대열은 해석을 안하는데 근데 주어동사가 자리를 안 바꿨지 왜 그러냐 이 위 때문에 그런데 주어가 대명사면 존재구문에서 도치안함 여기 여기 here 아 we 이렇게 쓰면 틀려요 자 they love our music 그들은 우리의 음악을 사랑합니다 The world The world send us stress 세상은 이것도 4형식이에요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We send back music 우리는 음악을 되돌려 보냅니다 멋진 말이네 그지 감사합니다.